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이나입니다. 2021년 10월 5일 오전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험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일부는 VFR 기준치인 1500피트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남부 내륙에 안개의 영향으로 1km 미만으로 IFR 기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시정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해상 및 동해 중부해상을 중심으로 풍속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강수는 수도권 북부 및 강원 북부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되며, 하루 중 비가 오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km 미만의 IFR 기상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삭빙은 10,000피트 이하 상공의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의 강원 및 동해상에 보통 이상의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는 경우 시정과 운저고도가 VFR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량 스케터에서 보록 큰 운저고도 1500-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측온이 예상되며, 이 구름대는 6,000-10,000피트 이상으로 발달한 구름으로 예상되니, 위성영상과 실용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기상은 강수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강수는 오늘 낮 동안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